무얼 라면 먹을게 있어라 안녕하세요 담배쓰입니다 오늘 마셔볼건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이마트 pb상품인거 같은데 불금을 위하여 울금 500이라는 제품인데요 음주전후 숙취해소 으라차차차 히어로가 들어있는거 같은데 100ml짜리 2개가 들어있구요 울금추출농축이 0.5% 500ml고 사망숙소기 들을댑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헛개나무 뭐 오리나무 뭐 다양한 사과농축액 등 몸에 좋은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것 같구요 어디서 제조했나요 보고신약 보고신약이란 데도 제조했고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요거에서 한 3500원정도 하는데 오늘 망연해가 있어가지고 자 가기전에 하나 먹어볼라고 구입을 했구요 영양선물도 표시가 되어있네요 자 당류가 10g 정도 되어있고 나트륨이 영양선분은 뭐 당일에 살짝 높긴하지만 그정도까지는 아니고 두개 들어있는데 오늘 내일 연속이 있기때문에 하나씩 먹으면 딱 되겠다 자 아주 황금색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있구요 뭐 100원 없고 자 컵 가져와서 먹어봐야겠다 자 뭐 별로 뭐 이런 음료수에 뭐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뭐 술을 조금 자제해서 드시거나 그런게 좋겠죠 어 커큐민 생강가에 속하는 울금의 뿌리에 함유된 노란색소 성분이 들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자 한 3500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거보다 어 이거 뭐야 노란색 액체가 막 떨어지네요 이게 뭐야 어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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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요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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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노란색 물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고 살짝 좀 진한 느낌 향도 약간 사과향이 나네 사과향이 나는데 어흑 이상하다 느낌이 노란색으로 되어있으니까 약간 그 노란 물감 좀 안좋게 얘기하면 설사 그런거 되게 되어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먹어볼까요 어흑 뭔지 그 느낌은 아까 뭐 사과먹 그게 들어가서 그런지 사과주스 마시는 그런 맛이거든요 노란색에도 사과주스 마시는게 좀 이상하다 하여튼 뭐 맛은 괜찮네요 맛은 괜찮고 뭐 씁쓸하거나 그런거 없고 그냥 그런 느낌이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과연 제가 오늘 내일 살아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 저의 권투를 빌어주시고 여러분도 그 연말연시 뭐 어리신분들은 아주 상관없겠지만 부모님들한테 이런거 사주셔가지고 음 술 너무 많이 드지 마시고 좀 멀쩡히 들어쐬 하여튼 연말연시 막년에 자리들 송년에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붉음을 위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 구독 하고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 구독 좋아요 spos